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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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도를 나가게임 가꾸봐 신나라고 써보니까 엄청 기다렸나보다 나 치니까 우선 오신 순서대로 공부를 그래도 우리가 해왔습니다 구경오구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지 내요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지 내요 공관을 들어가니 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질뱅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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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숙히 지내요 순숙히 지내요 순숙히 지내요 정양문 내다라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지 내요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지 내요 공관을 들어가니 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질뱅이를 순숙히 시작 요동질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지내요 지내요가 칠팔박에서 시작해야 돼 순 요동질뱅이를 순숙히 숙이 저기 뭐야 네 번째 박이 오면 돼 그리고 순 순이 요동질뱅이를 열 번째에서 시작해 열한 박 순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둘 셋까지 가야 돼 다섯 박이요 순 순숙히 지내요 시작 순숙히 지내요 요동질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요동은 5,6박에 떨어지면 돼 요동질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시작 요동질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영보탑 통군정굴 나간죠 영보탑 통군정굴 나간죠 사면을 둘러보고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서멍벽강 용천강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용천강 석벽강 용천강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좌우령을 넘어 부산파마 활마국에 좌우령을 넘어 부산파마 활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정양문 대달아 창달문 지내요 정양문 대달아 창달문 지내요 소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산미르기 백이로다 산미르기 산이 아홉 번째 박이에요 산미르기 백이로다 백이 합 여기서 아홉 번째 박 합 이런 걸 잘 해야 돼 합이 뭐여? 첫 박을 합이라고 해 잘 해둬야 돼요 왜냐면 이거 막 쭉 달아서 가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중요 요소들은 포인트들을 해야 돼 산미르기 백이로다 시작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백이로 순숙히 지내요 요동 칠백이가 요동이 5,6번째 박 이랬지 요동 칠백이로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용보탑 통군정 올라앉아 용보탑 통군정 올라앉아 용보탑 통군정 올라앉아 안남산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좌우령을 넘어 좌우령을 넘어 부산파바 활마고개 부산파바 활마고개 부산파바 활마고개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백이로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용보탑 통군정 올라앉아 용보탑 통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합시다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청강 좌우령을 넘어 좌우령을 넘어 좌우령을 넘어 부산파바 활마고개 부산파바 활마고개 부산파바 활마고개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정양문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동관을 들어가니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 동칠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5,6박에서 요 동칠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순숙히 숙히 네번째 박이에요 순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세까지 가는거야 순숙히 지내요 시작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닫아라 영고탑 통군정 올라앉아 영고탑 통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농청강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농청강 좌우령을 넘어 푸산파바 활마곡에 좌우령을 넘어 푸산파바 활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정양문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가니 통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칠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요동칠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다다라 압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다다라 영고탑 통군정 올라앉아 영고탑 통군정 올라앉아 사멸을 둘러보고 사멸을 둘러보고 사멸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푸산파바 활마곡에 좌우령을 넘어 푸산파바 활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연광정 푸병놀을 구경하고 푸병놀을 구경하고 우병루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대동강 장님을 지내 그러니까 대동강도 아까처럼 순수키치네요처럼 열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그렇게 가야 돼요 대동강 장님을 지내 시작 대동강 장님을 지내 청량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청량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동관을 들어가니 찬미륵이 백이로다 찬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일을 순수키치네요 요동 칠백일을 순수키치네요 압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닫아라 영고탑 통군정 올라간여 영고탑 통군정 올라간여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푸산 바바 활마국에 항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구벽물을 구경하고 구벽물을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대동강 장님을 지내 대통강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정 만월대 관덕정 방연 폭포를 구경오고 방연 폭포를 구경오고 임진강 두 번째 방에서 임진강 임진강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아 여기까지 정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정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공관을 들어가니 공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일호다 산미륵이 백일호다 노동칠백일호를 순순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고탑 통군정 올라앉아 영고탑 통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석벽강 용천강 석벽강 용천강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푸산빠빠 활마구게 좌우령을 넘어 푸산빠빠 활마구게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가 세 번째 박이야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평양흑연광정 세 번째 박이서 하나 둘 평양흑연광정 푸병두를 구경허고태 시작 푸병두를 구경허고태 푸병두를 구경허고태 푸병두를 구경허고태 푸병괭è 푸병두를 구경허고태 푸병두를 구경허고태 푸병강당 창림을 지내 푸 대동광창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 때 관덕정 만월 때 관덕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그렇지 박연 박연 시작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2로 가다가 임진강인데 쭉 2로 가다가 그다음 장단에 첫 박에서 임으로 미음을 해줘 저부터 임하고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 박에서 임이 나오는 거야 박연 폭포를 하면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강 이렇게 가는 거야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시작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강 시각에 건너 진강에 건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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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강 시각에 건너 이렇게 시작 박연 시작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강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가앉아 세 번째 박연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아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병양의 연광정 하나 둘 병양의 연광정 후병 누럴 구경어 보태 동강 장님을 지내 후병 누럴 구경어 보태 동강 장님을 지내 시작 후병 누럴 구경어 보태 동강 장님을 지내 시작 후병 누럴 구경어 보태 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시작 송도를 들어가 만월 대 관덕정 만월 대 관덕정 만월 대 관덕정 마물대 관덕정 박여원은 폭포를 구경허고 박여원은 폭포를 구경허고 이 바로 가야 돼 박여원은 폭포를 구경허고 이 진각시각에 건너 시작 박여원은 폭포를 구경허고 이 진각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삼각산에 올라앉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맞물려가죠 맞물려가면서 척박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물려가고 당겨가고 이러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박여원은 폭포도 박이 네 번째 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 박여원은 폭포를 구경허고 이 진각시각에 건너 임진각시각에 건너가 진각시각에 건너가 진각시각에 건너가 진도 네 번째 박에서 이미 네 번째 박이예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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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하나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박이오 네 열네박 다시 할게요 평양이 세 번째 박이예요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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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병룰을 구경허고 후병룰을 구경허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열 번째 박이예요 열한 번째 박 대동강이 대동강 장님을 지내 동두 네 번째 박 대동강 장님을 지내 시작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두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독정 송두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독정 만월 때가 많이 일곱 번째 박을 놓치면 안 돼 송두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독정 이렇게 시작 송두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독정 파견 폭포를 구경허고 네 번째 박 시작 시작 이렇게 돼요 시작 우빈 받 파견 시작 파견 폭포를 구경허고 임 심각시간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이것도 세 번째 박이에요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아 그렇죠 평양의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연광정 구병루를 구경하고 대대 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올대 관독정 관독정 덕이 첫 박으로 온 거예요 관독정 관이 열하나 열 둘 관독정 이렇게 시작 관독정 그러니까 당연히 네 번째 박으로 박연복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잠깐 잠깐 숨근혁이 있어 왜냐하면 두 박자짜리 있는 거에서 숨을 쉬어 한 박자만 하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송도를 들어가 이게 두 박자니까 가 한 박자 말하고 쉬는 거야 송도를 들어가 만올대 과한 국정 파견 폭포를 구경 걷고 임 진각 시각에 건너 이렇게 되는 거야 임진각도 그 앞에서 저기 순표가 없지만 쉬면 돼 길잖아 이미 그러니까 진이 네 번째 박에서 나오기 전에 조금 빨리 입을 다물어서 쉬어 쉬고 진이 나오면 된단 말이야 요런껏 그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이렇게 숨을 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박씩 쭉 나가다가 두 박자짜리 있잖아요 그럼 한 박자를 하고 한 박자를 심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달고 나가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평양 우전 광정 하나 둘 평양 우전 광정 구병룰을 구경 오고 구병룰을 구경 오고 대통강 창립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올대 관덕정 마을의 광덕점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이힘 시작! 이힘 진각시각에 건너 진각시각에 건너 여기 임을 따로 떼서 진각할 수가 없네요 임진강이 한 발이라서 임 진각시각에 건너 부처들이 서 시작! 임 진각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삼각산에 올라앉아 그렇게 하면 되죠?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삼각산에 올라앉아 삼각산에 올라앉아 호흥관을 들어가니 호흥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일호다 산미륵이 백일호다 요동 칠백일호 순숙히 지내요 요동 칠백일호 순숙히 지내요 다시 시작! 요동 칠백일호 순숙히 지내요 내 미스야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여응보탑 토흥군정 올라앉아 여응보탑 토흥군정 올라앉아 사하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하면을 둘러보고 만남산, 반남산, 석벽강용청강 만남산, 반남산, 석벽강용청강 좌우령을 넘어 푸산 파마 갈바구게 좌우령을 넘어 푸산 파마 갈바구게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구병루를 구경하고 구병루를 구경하고 대동강 창림을 지내 대동강 창림을 지내 송돌을 들어가 송돌을 들어가 만홀대 관덕전 만홀대 관덕전 하견 폭포를 구경하고 하견 폭포를 구경하고 임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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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어 막다ring 몇가지? 겁나게 많이 안 배웠어 처음부터 irm 우리, 저기 뭐야 삼향님 안 배 con tumb 그래 금능을 지내요 주사촌 들어가 시작 금능을 지내요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토거리게라 땅 매화를 통쳐 우연의 포걸렁 떨어지고 우연의 포걸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요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앉아 황국전에 올라앉아 바로장한 국경 오고 바로장한 국경 오고 그리고 청량문 돼달라 부터거든요 금능을 지내요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토거리게라 하나 둘 공숙창과 토거리게라 낙 매화를 통쳐 낙 매화를 통쳐 처가 열한 번째에 넣어야 돼요 열 번째 쉬어주고 낙 매화를 통쳐 낙은 세 박자가요 하나 둘 셋 낙 매화를 그러니까 네 번째 박을 기억해둬야 돼 동궁 딱 이렇게 가니까 중중머리에서는 동궁 딱 이렇게 세 박자가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박이 중요해 낙 매화를 통쳐 이렇게 시작 낙 매화를 통쳐 우연의 버걸렁 떠가라지고 우연의 버걸렁 떠가라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으로 올라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으로 올라 장자방은 간 고도 없고 장자방이 두 번째 박에서 장자방은 간 고도 없고 남평산으로 올라가니 남평산으로 올라가니 칠송단이 빈터요 칠송단이 빈터요 칠송단이 빈터요 잘한다 현재 집안을 지내요 현재 집안을 지내요 현재 집안을 지내요 갈석... 뭐지?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황극전에 올라앉아 황극전이 황이 아홉 번째 박이에요 황극전에 올라앉아 오리 첫째 박이죠 황극전에 올라앉아 시작 황극전에 올라앉아 바로 장안 구경하고 만호장안이 다섯 박 여섯 번째 바로 장안 구경하고 시작 바로 장안 구경하고 이렇게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그 뒤로 있어서 하고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해 드릴게요 아니 주고받고를 한 번씩 안 한 게 좋겠지요 거기까지 자 한 번 더 하고 금릉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금릉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가 더 거리게라 하나 둘 공숙창가 더 거리게라 나 매화을 두엉 쳐 나 매화을 두엉 쳐 우연해 벌렁 떠 걸어지고 우연해 벌렁 떨어지고 미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미술을 지내어 개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간부도 없고 장자방은 간부도 없고 남병산을 올라가니 남병산을 올라가니 질송단이 빈터요 질송단이 빈터요 언제 시간을 지내요 언제 시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어 바로 장안 국경오고 바로 장안 국경오고 정양문에 따라 장달문 지내요 정양문에 따라 장달문 지내요 정양문에 따라 장달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가니 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산미르기 산이 아홉 번째 박 산미르기 백이로다 백이 합시 저기요 첫 박 시작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백이로 요동 칠백이로 순순히 지내요 순도 열한번 첫 박 시작 순순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닫아라 용포탑 통군정 올라앉어 용포탑 통군정 올라앉어 사면을 둘러보고 세 번째 박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바바 활마국에 좌우령을 넘어 부산바바 활마국에 부산바바 활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세 번째 박에서 강동다리 건너 평양 우연광정 세 번째 박 하나 둘 평양 우연광정 부병 무병 무부를 구경하고 무병 무부를 구경하고 대동강 창림을 지내 열한 번째 박 대동강 창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망할 때 과한 독종 송도를 들어가 망할 때 과한 독종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폭포를 꾸겨 먹고 임 진각시각에 건너 임 진각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아 한 박자만 놓쳐도 안 되니까 자로 잰 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이 크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박자가 어렵죠 왜냐면 이건 주워 섬기잖아 어디로 지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정량이 모셔 옛날에 버스 안내하는 권위들이 뭐 어디든 어디든 뭐 왜 이렇게 해야 돼 입에 다글다글하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주워 섬겨 주워 섬기기 때문에 박자를 가지고 하지 이렇게 막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런 거를 막 가락을 넣을 수는 없지 막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 아직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한 번 넣어드릴까 그 전에도 많이 넣어드렸는데 네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로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거기까지 주고받고 하고 끝냅시다 응 계속 주고받고 할 거예요 앞에 거는 한 장만씩 쭉쭉 빼버릴 거야 왜냐면 했으니까 흑은 벅차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릎 쓰고 시작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시작 거중어 둥둥 높이 또 이것도 열한 번째 박 또 시작 또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여 동네 장만 오구나 서쪽 지척이여 동네 장만 오구나 중융봉으로 올라가니 중융봉이 네 번째 박 중융봉으로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토 주작이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하역토 하역토가 합이죠 그러니까 상역토가 열 번째 박 열 열 하나 열 둘 상역토 상역토 하역토 이렇게 됐어요 시작 상역토 하역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가 다섯 여섯 번째 박 중요해요 오작교 바라보니 시작 오작교 바라보니 호초통남 가는 배는 호초통남 가는 배는 불을 둥둥 울리며 북을 둥둥 울리며 오기야 호야 저어간이 오기야 호야 저어간이 온 포키범이 아니냐 온 포키범이 아니냐 수벽사 명냥한테 불숭정은 각비래라 수벽사 명냥한테 불숭정은 각비래라 따라오는 쪽이러기 빨대를 입에 물고 하나 둘 빨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놀아 해안봉을 넘어 왕릉로 들어가 해안봉을 넘어 왕릉로 들어가 하나 둘 이십오연 단야월어 한 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동거 대궁의 강자료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부반 백군천지 공유유라 은능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도거리게라 세 번째 바가 하나 둘 공숙창과 도거리게라 나 매화를 툭 쳐 나 매화를 툭 쳐 그렇지 나 매화를 툭 쳐 나 매화를 툭 쳐 우연에 벅어랭 떠 걸어지고 우연에 벅어떵 떠 걸어지고 이 수를 지내어 계명서는 올라 창자 방은 간 곳 없고 창자방은 한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질성단이 빈터요 연재치관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다루장한 국경 오고 청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청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산미르기 백이로다 노동칠백이로 노동칠백이로 순속히 지내요 순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닫아라 영보탑 동군정 올라앉아 영보탑 동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판남산 석벽강농청강 안남산판남산 석벽강농청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마 활마국에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마 활마국에 황동다리 건너 황동다리 건너 평양의전 광정 하나 둘 평양의전 광정 우병놀을 구경하고 우병놀을 구경하고 대동강 창임을 지내 대동강 창임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빠를 때 과한 걱정 송도를 들어가 빠를 때 과한 걱정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각시각에 건너 임 진각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어 여기까지 참 삼각산 올라가기 힘들지요 삼각산은 옛날부터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리 올라가 앉았네요 아따 회장님 돼지라이 돼아 삼각산 올라가기 돼지라이 네 자 그러면은 회장님 끝 마칩시다요 얼른 가야지 자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고맙은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